네, 주말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날씨를 보였습니다. 도심과 관광지는 나들이객들의 발길로 하루 종일 붐비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바닷가. 주인을 따라 나선 강아지들의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바닷가 갈매기들이 신기한 듯 꼬마아이들은 과자를 집어던지며 갈매기를 불러봅니다. 매서웠던 바닷바람 대신 오늘은 포근한 봄날씨가 나들이객들을 반겼습니다. 오후 들어 미세먼지가 다소 거치면서 광주도신도 모처럼 만에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등이 열린 5.18 민주광장과 충장로 일대는 가족, 친구 단위의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두꺼운 외투 대신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들이를 즐기며 봄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영상 15도를 웃돌았습니다. 광주와 화순 17도를 최고로 13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또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겠지만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 새벽까지 남해안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